노숙자들의 명의를 빌려 만든 대포통장을 1천 개 넘게 만들어서 범죄 조직에 대여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 이 대포통장으로 15조 원 넘게 불법 자금이 유통된 걸로 파악됐습니다. 편광현 기자입니다. 원룸에서 잠옷 차림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한 남성. 노숙 생활을 하던 이 남성은 원룸을 제공받는 대가로 이른바 대포통장 유통조직에게 명의를 빌려줬습니다. 경찰이 5달의 추적 끝에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38명을 적발해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A 씨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 2019년 대구에서 대포통장 유통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구성한 뒤 3년간 1,048개의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통장 개설을 위해 528개의 실체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 사업자를 등록했는데 노숙인들에게 원룸을 제공하거나 월 2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준다고 꾀어 명의를 제공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도박 등 국내외 범죄 조직의 불법 자금 유통에 이용된 걸로 파악됐습니다. 입금액 기준으로 확인된 유통 자금 규모만 12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. A 씨 일당은 이런 범죄에 통장을 제공한 뒤 매월 대여료를 받는 방식으로 200억 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거둔 걸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은 범행에 쓰인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수익금액 몰수 보전 조치를 내렸습니다. SBS 편광연입니다.